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파리 패션쇼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유럽현지의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샤넬, 에르메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명품 브랜드일 뿐 아니라 전세계 명품들 중 매출액 1위의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인데요 1월 15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2023 가을겨울 남성복 패션쇼가 오는 1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 언론들은 루이비통의 파리 패션쇼 개최를 보도하면서 전세계 방탄단 팬들을 흥분시키는 보도를 하였는데요 바로 이번 루이비통 파리 패션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직스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는 보도를 내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직스타가 바로 방탄단 제이홉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루이비통이 방탄단 제이홉에게 보내는 2023 가을 겨울 파리 남성복 패션쇼 초대장을 공개하였습니다 방탄단 멤버가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패션쇼 현장의 맨 앞질에 초대받아서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방탄단 제이홉이 루이비통 파리 패션쇼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유럽 현지의 수많은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오오오오오 창의 창의